큐베나 비스타나 이제 라바 제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큐베는 일단은 그냥 이상하구요 재미가 없으세요 재미가 너무 너 잘한다 누구야? 날 이기나니 너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구나 오즈아 알겠어? 네 알겠어? 네 네 저 오즈아 말 걸어가지고 나 또 졌어 말 걸지 말라고 일부러 사진 또 나왔네 아아 성명구 리엔즈가 정상 같아요 큐베가 정상 같아요? 그거 나 배고파 강경구 배고파 배고파 나 중압탕 먹고 싶어 본인이 이상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 같아요 아 제가 제일 이상하구요 게임 안에서 기절하시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일 이상하기 때문에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하다고 부르는 거 같아요 네 감독님 이상한 팀 감독 맡으신 소감 어떠세요? 네 제가 제일 이상해서 네 저희 애들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상할 때 선수들이 정상일 수가 없어요 네 아 아니야 네 아 아니야 과연 저 엔트도